내년 세종시 신도시건설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7% 늘어난 2,250억 원으로 확정됐고 특히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비도 큰 무리 없이 반영됐습니다.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350억 원 책정됐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비도 3억 원이 반영돼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주요 시설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특공대와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비,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건설비와 국립박물관 단지 건설비 388억 원도 역시 반영됐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